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 발레리나 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 발레리나 여성 네 이제 봄이고 날씨가 풀리니까 이렇게 색상도 좀 화사하게 또 얇게 나왔습니다 예쁩니다. 칼라는 먼저 칼라 보라 네 보라 위에는 모노 처리 바닥은 예 좀 모노인데 바닥은 역시 실용적 되도록 댄싱이 잘 안나가도록 심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잘 떨어지는 부분 이렇게 두겹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멋있죠 네 이걸 직접 바네킹에 신께 보여드렸습니다 후면은 역시 세탁시 주의상 사이즈 품질 표시 되어있다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칼라 보라 보라 네 네 다음은 네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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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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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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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직접 마네킹에 먼저 샘플을 시켰습니다 네 신게 되면 마네킹을 여러분의 예상 발 사이즈 기준으로 한겁니다 여러분의 발로 가정하고 신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것 네 팔뚝 선명하게 역시 예 끈처럼 x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품위가 있죠 바닥은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참 실용적이라고 잘 떨어지지 말라고 위에는 최대한으로 발등을 노출했습니다 발등 못가지 네 시원하도록 시원하고 멋있잖아요 네 이렇게 신상입니다 국산입니다 품질 좋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사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름이 여러분이 마음껏 유형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신 것 필요하신 것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십시오 역시 이제 칼라가 한 세트가 이렇게 한 가지 칼라로 한 가지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열 칼라 그런데 여러분이 구매 전에 나는 아소트에서 신고 싶다 하시면 원하시면 제가 편리 를 다 드리겠습니다 후면 품질 표시 세탁시 주의상 사이즈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라는 파스타 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방송이 나가고 제가 사진 작업은 아직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물건이 지금 왔기 때문에 예 작업이 서서히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뜸을 좀 들으시고 수시로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시면 구매하십시오 네이버 검색창 킹사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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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